오늘 워밍업은 폴 스트레칭으로 먼저 시작해 볼 건데요. 오른쪽에 폴 드시고요. 오른쪽 팔꿈치 90도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밀면서 팔을 쭉 밀려줄 거예요. 이번에 왼발 옆으로 팔 펴고 오른손 손목을 폴 위에 올려둘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밀면서 겨드랑이부터 손목까지 쭉 늘려줄 거예요.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른손은 골반 옆에 손 뒤꿈치 업 왼손은 머리 위로 높게 잡아줄게요. 그대로 골반을 왼쪽으로 틀어줄 거예요. 왼쪽으로 최대한 쭉쭉쭉쭉 그대로 골반 틀어서 시선 천장, 가슴 천장 상체 완전 비틀어줄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바로 자, 이번에 반대팔 해줄게요. 앞으로 왼쪽으로 드시고요. 왼쪽 팔꿈치 90도 자, 왼발 앞으로 왼쪽 어깨 앞으로 밀어주면서 쭉 밀려줄게요. 자, 이번에 오른발 옆으로 가져가서 팔 펴고 손목을 폴에 대줄 거고요. 이번에도 왼쪽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스트레칭 그렇지, 바로 자, 이번에 왼손은 골반 옆에 오른손은 머리 위 뒤꿈치 업 오른쪽으로 최대한 쭉 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이번엔 상체 틀어서 시선 천장 골반 더 앞으로 옳지, 바로 자, 이번에는 폴을 등에 대주고요. 양손은 머리 위로 잡아줄 거예요. 자, 엉덩이는 폴을 계속 밀어주면서 가슴은 앞으로 밀어줄게요. 가슴이랑 겨드랑이 어깨까지 쭉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그대로 골반 앞으로 밀어주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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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은 이게 최대한 한 거에요. 옳지! 아주 잘했어요. 허벅지 다리 뒤쪽 늘려줄 거예요. 두 다리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자, 한 손씩 허벅지 안쪽으로 폴을 잡아줄게요. 자, 허리도 쭉 펴고 가슴도 열고 그대로 엉덩이 폴에서 멀리 자, 이때는 뒤꿈치 바닥에서 뜨지 않게 뒤꿈치 바닥으로 더 누르고 허리 더 펴고 가슴 펴고 옳지? 더더더더더더더더 옳지? 바로 그대로 세우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어깨까지 늘려줄게요. 이번에는 폴을 바라볼 거고요. 자, 폴을 어, 잘했어. 자, 그 상태 그대로 허리 펴고 엉덩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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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리는 그대로고 엉덩이 뒤로 팔, 어깨 최대한 시원하게 늘리고 자, 올라올게요. 아이고 아, 일부러 너는 거 아니죠? 네, 저는 괜찮아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나요? 그럼 이제 바로 폴 타볼까요? 네네. 잘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